잠깐! 손 대면 안 돼요. 그렇게 자극을 주면 히스타민이 작용을 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됐는데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히스타민을 억제시켜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. 자 그럼 비타민C를 먹어볼까요? 저런 감기에 걸려군요. 비타민C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산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호흡기의 손상을 완화시켜서 감기 예방을 해준다고 해요. 앞으로도 비타민C 잘 챙겨드세요. 자 여기!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. 비타민C 안 챙겨드시죠? 비타민C는 콜라겐의 체내 협착을 도와주고 합성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여 주름 예방과 탄탄한 피부를 유지시켜준답니다. 앞으로도 꼭 챙겨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.